그냥 편하게 살아 남들처럼 아등바등 해봐야 바뀌는 거 없소. 검사의 의무는 나쁜 놈들을 잡는 겁니다. 넌 대체 뭐하는 놈이니? 왜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. 네가 땅대야? 검사로서 지켜야 할 위계 명령 원칙 품위 따윈 개나 줘버린 네가 검사? 몇 살인 거지? 왜 검사가 못 건물고 다녀 왜? 진검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이건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. 분명히 저희가 모르는 배호가 있습니다. 너 지금 대체 뭐하는 거야? 이 시간부로 두 사람은 사건에서 손대. 포기해 진검사. 몇 살 먹었으면 똥으로 가빠줘야지. 역시 진정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법이랑 합의를 안 해서 그렇지. 싹 다 파헤쳐서 내가 다 잡아 쳐 넣어줄게. 인상도로 가끔 수는 없음이 없음. 이 시간부로 가끔 수는 없음이 없음.